둘, 셋! 올라갑니다! 바로 알게 해곤의 정신력이다. 우와... 가자! 둘, 셋! 오, 올라갔어요. 제 몸이 부서지더라도 무조건 우리는 이겨야만 한다. 둘, 셋! 둘, 셋! 대박! 도성은 대원... 가자! 하나, 둘, 셋! 아... 지금이... 파이팅! 둘, 셋! 다이스! 우와, 이거 진짜... 대한민국 해군 특임대. 이거 어떻게 될까? 통과! 어? 뭐... 어! 자, 어떤 팀이 통과를 했어요? 박보람과 특전사 양혜주. 사수와 부사수의 대결입니다. 첫 번! 와! 빗나갑니다. 양혜주. 상탄 맞았으니 하탄 조정! 아니야, 우탄. 우루가, 무루가. 우아하다. 자, 박보람이 있다. 하나 제거됐고... 좋아! 자, 2개 제거. 하나 남았어요. 자, 특전사는 아직 하나도 제거가 안 됐습니다. 상탄 맞았으니 하탄 조정! 이건 진짜 자존심도 달렸거든요, 승부도 있지만. 자, 양혜주. 빨리 따라가야죠. 어우, 우양줌! 어우, 우양줌! 첫 번째 표적 제거합니다. 자, 2대 1. 707은 이제 하나 남았고요. 한혁 박스 하나! 양혜주가 주춤하는 사이에 박보람! 터졌습니다! 마지막 표적! 자, 707이 이겼습니다. 미니 Bishop 오기 너무 딸려서 안 보였어. 미니 Bishop 미안, 미안. 마지막만 보였어. 아, 너는 세고라니까. 아, 너는 세고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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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 마지막이 또 사격이어서.. 책임감도... 컸고. 멋있어요. 마지막, 불이 피어올랐을 때 그게 다 한 번에 폭발적으로 해소가 되니까. 너무 좋았고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준비도 되면 울어요. 힘들었던 게 싹 잊혀졌던 것 같습니다.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다 멋있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임해줬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없습니다. 끝까지. 자 양혜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무리까지 하자 멋있게. 마지막까지 생각합니다. 두 번째 표적 제거. 잘했다. 아까 그 철창살만 죽으면 빨리 철창만 빨리 찼어요. 양혜주도 잘하긴 잘하네. 죄송합니다. 고생했어. 엄청 자존심이 상한 상태였고 팀원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아닌데. 정말 생각이 내가 짧았구나. 어떻게.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지 못한 게 저는 지금 가장 미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리더로서의. 나는 리더로서의. 어떻게. 생각을 못했을까.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잘 중심당했고. 너무 잘 중심당했고. 팀원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고생했어. 이게 뭔가 707이 처음 시작부터 강은미 팀장님의 전략이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 이게 물이 웅덩이에 있는데 피해가는 거. 그리고 컨테이너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으로. 거기가 정말 손부처였다고 생각을 했고요. 너무 달랐습니다. 전략이. 80kg짜리를 세 명이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 거라는 걸 본인이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혼자 40인 건데 사실. 그리고 박보람을 보내고. 그럼 아마 죽을 만큼 힘들 거라는 걸 본인이 알면서도. 그 미션을 위한 과감히 수행한 거지. 마지막에 강은미 팀장이 완전 뻗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는. 진짜 무거운 거예요. 기동 타격작전. 이번 대결은. 택임대와. 아 능력하다. 택임대가 대결합니다. 이야. 어우. 자아. 택임대와 특임대 시작합니다. 어. 이렇게 좌우라네요. 어. 나 어떻게. 이렇게. 진짜 진짜. 어 진짜 진짜. 어 운덩이가 너무 기부하였다. 발조심. 발조심. 아, 여기가 어떻게 하지? 아, 여기 그냥 물로 그냥 가네요. 밖길로 안 가고. 다 빠졌는데 몸이? 굉장히 깊은 구간도 있습니다. 아니, 운동이가 저렇게 깊을지 몰랐어요. 허벅지까지. 응, 우와. 가입시오, 가. 먼저 가. 뭐야? 부딪혔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친 거예요, 지금? 저를 치고 지나가길래 나도 쳐야 되나? 도발하는 건가 싶어서. 일부러? 어머, 도발이야? 이수연 대원이 제일 빨라요. 힘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인코스를 지금 점령하기 위해서 이수연 대원님이 저렇게 달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철조방 표복 구간. 인코스를 지금 해병대가 잡았고요. 이수연 대원에 맞서는 우리 문지영 대원도 또 힘이 좋기 때문에. 진짜. 얼마 차이 안 나요. 조성원. 어, 포복이 뭐. 엄청 빠르시네요. 다 따라잡았어요. 자, 석벽 구간입니다. 자, 이제 이수연 대원이 해머를 들어야 되겠죠. 자, 해머 까, 이수연. 본인이 까겠다고 했어요. 스윙이 다른데? 아이씨. 아이씨. 뒤에서부터, 그렇죠? 몸 다 깨가지고. 자, 특임대 조성원 대원이 해머를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되는데. 아, 무조건 잡아야지. 아이씨. 아이씨. 이거 뭐지? 제가 쳤는데 그 정도면 다른 쪽은 더 힘들지 않을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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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를 한 번 칠 때마다 단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되게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아, 쉽지 않아요. 아이씨. 그렇다. 우와, 깨졌어. 좋다. 다 됐다! 밑으로 조금만 더! 트김대는 벽이 부서지지 않아서 됐다. 이겼다. 와... 벌써 뚫린 것 같아! 오! 오, 된다, 된다. 트김대도 뚫립니다! 오케이! 오, 들어가! 호흡해 나머지! 오, 그냥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다 뚫을 필요는 없는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컨테이너에 해병대가 먼저 들어갑니다. 중요하죠. 20kg짜리 군장과 80kg짜리 보급품! 가장자리를 채 learned she finds BEAD 가장자리를 차고 있어요. 가장자리를 이 Plate! 이게 맞죠? 한 번만 더 하고 들어가자. 트김대도 아직 진입을 못 했어요. 좋다, 좋다. 오케이, 들어가! strings 자, 한 명씩 들어갑니다. 트김대도 들어갑니다. 아 여기 특전사처럼 하네요 해병대는 7곡 인사를 가고 있고 쉽게 안 열립니다 송도방으로 격파할 줄 알고 있는 힘껏 내리쳤는데 끄떡도 안 하는 거고 쉽지 않겠는데 이수연 대원 힘껏 내리치는데 안 되네 이수연 대원이 해야 되지 않아요 저것도 이수연 대원이 김아란 중사가 발로 철문을 차고 있었는데 계속 좀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 나 나와 아 조성원 와 다르다 다르다 역시 조성원 역시 어 망했다 쟤네가 먼저 뚫렸다 역전을 당해서 그때 쳐줘야지 아니 이수연 대원이 왜 안 해요 아 옆에 손잡이 있어 옆에 있어 야 한 번만 더 하자 꼬잉도 도와줘 야 한 번만 더 하자 꼬잉도 도와줘 아 근꼬임 저거가 잘 안 돼요 렌즈로 외쳐 아니야 알아 일로와 일로와 손 나 손 나 어 뭐야 옆에 나왔는데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천천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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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게 아아 기억감기 야 시화야 언니 아아 야 들어 하나 둘 셋 아 야 가볍다 가볍다 잘 조심 아 다시 재역전 옆에 있어 야 한 번만 더 하자 꼬잉도 도와줘 왼쪽 왼쪽 올라와 일로와 일로와 손 나 손 나 아 지금 양진희 대원 군장 줄이 꼬이면서 지체가 되고 있어요 특임대 앉아 앉아 어떻게 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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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가자 잘 조심 자 특임대가 역전시킨 듯 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뒤에서 빠른 걸음 뒤에 있어 거리 차이는 많지 않아요 야 이거는 한 번 쉬고 안 쉬고 차이에요 이거는 거리 차이가 얼마 안 나와요 해병대가 근접거리에 있어서 빨리 가면 잡을 수 있겠다 아까 707 특전세보다 훨씬 거리 차이 안 나죠 그냥 우리 이렇게 끝까지 가야 돼 어 그러자 내가 여기서 두고 갔다가 오면 그 사이에 특임대가 따라오기 때문에 나도 같이 합류를 해서 더 빨리 치고 나가는 게 더 빠른 전략이겠다 여기서 한 번 내려놓으면 거의 이제 동일했습니다 일단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근데 분명히 어딘가에서 고비가 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와 진짜 숨 막힌다 가야 돼 가야 돼 아랑 괜찮아 네 가 호프 좀만 더 빨리 속보잖아 허리 숙여 허리 숙여 팀장이 이렇게 계속 팀원들 다독이는 멘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신 촬영 정신 촬영 정신 촬영 괜찮다 할 수 있다 정신 촬영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원 팀장님 하나 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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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벼워 보이는데요 이슈엔디언 쪽은 6 6 6 4 4 4 왜 왜 왜 왜 왜 윤재인이 내려놨어요 야 빨리 들어 출신이 없어 들어와 살벌하다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근데 코앞에 있어요 코앞에 다 왔어요 출신이 없어 들어와 하나 둘 셋 들어 출신이 없어 하나 둘 하나 둘 어떡해 쫓기지마 쫓기지마 잘하고 있어 하나 어떻게 힘들어 보이는데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놀 거 같아 놀 거 같아 놔 야 그래 어떡해 논대 긴 말 안 돼요 언니 어떻게 해 바로 가 바로 가 하나 둘 셋 잠깐 내려오면 이렇게 거리가 벌어집니다 안 봐 안 봐 저기도 힘들어 붙어 빨리 더 가 더 가 앞으로 가 주먹 꽉 잡아 아 조성원 정신 차려 앞에 지나 잠깐만 민희랑 민희랑 둘이 차라리 바꿔 될 것 같은데 해병대도 바꿀 모양인데요 네 오케이 잘 바꿔 하나 둘 셋 둘이 차라리 바꿔 오케이 잘 바꿔 하나 둘 셋 빨리 바꿔 멈춥니다 빨리 바꿔야죠 빨리 바꿔 어디 가 민희 빨리 바꿔 어디 가 민희 빨리 바꿔 어디 가 민희 정신 차려 내가 여기까지 가 걸으면 내가 따라갈 수 있어 하나 둘 정신 차려 하나 둘 셋 하나 특인대가 따라와서 짜증이 확 났습니다 지금 가 하나 금방 따라오네요 하나 붙잡아 더 가 더 가 이러면 둘 다 오후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가 앞으로 가 한 번 실은 게 격차가 완전히 좁혀집니다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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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줘 김아란 대원이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이게 피지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많이 기울 거예요 김아란 대원 쪽으로 마음이 성급했던 것 같고 급하다 보니까 스텝도 꼬이고 꼭 더 엉망이고 그래서 더 케이스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가 야 붙어 빨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만 아 그만 아 아이고 아이고 윤재인 대원님이 많이 지쳤네요 들어가 들어와 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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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게 그래 확실히 핸드캐리로 하니까 많이 내려놓았네요 아까 숄더캐리보다는 아 야 들어와 빨리 아 야 들어와 빨리 하나 둘 셋 가자 이거 사줄게 자 그래 길로가 길로가 가 눈 봐 앞에 봐 뒷모습만 봐 쟤네 따라가 발 빨리 가 가자 가자 분위기 뛰어 분위기를 어떻게 뛰어 가자 와 와 에르밍 화이트 에르밍 화이트 나라이 들어 가 가 가 할 수 있어 이야 아 큰 차였나 에르밍 화이트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들어가 들어가 여기다 마지막이다 가자 자 경사입니다 경사 구간 알아 올라가 알아 가 안 눕혀도 돼 아 아까도 좋아하랍니다 먼저 보내야죠 좀 쉴 수 있죠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아주 가쁜 숨을 몰아 쉬고 있습니다 먼저 가서 이제 사격 준비를 해야죠 가자 하나 둘 셋 해당대 세 명이 올리고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딱 이수현이 끌고 뒤에서 윤지인이 밀고 더 가 더 가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하나 둘 셋 저기까지 당겨 당겨 할 수 있어 다 다시 특임대도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뭐 사격 여하에 따라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뒤집죠 천천히 호흡해 놓치지 말자 굉장히 호흡이 안정화되기 힘들 겁니다 접니다 등장 넣고 올게 야 근데 이게 될까요 아 지금 신대 멤버 셋이 들기가 좀 무거울 것 같은데 저희가 바로 올라가서 사격을 해서 진짜 한 번에 명중하면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자 자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해병대 자 훈련 교관 출신이죠 좋아라 자 첫발 상탄 아이고 상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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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하나 셋 셋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 특임대가 다 있어서 그때부터 진짜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자 이러면 특임대한테 기회 있구요 빨리 키만한 키만한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 더 못하나봐요 시야에 들어오거든요 특임대가 세 번째 고 자 첫 번째 첫 번째 표정 명중 네 네 네 한 번 더 자 특임대 아직 특무 몰라요 고급품이 다 올라왔어요 사격을 못 맞출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따라잡자. 아직 안 끝났다. 빨리 기말한 대원. 빨리 빨리 빨리. 손 골라 가라니. 오케이 잡려 말려. 잡기봐라. 감정 배제하고 끝까지. 와 조성훈 침착하다. 조성훈 대원 대박이다. 좌측.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차분하게. 표적 하나 차이에요. 하나 차이에요. 나만 잘하면 된다. 집중하자. 할 수 있어. 맞춰야 돼. 두 번째 표적. 맞춰줘야 돼요. 집중해. 두 번째 타겟은 한 번에 제거합니다. 나이스. 이대로 계속 벌어지면 안 되는데. 지고 싶지 않다. 차분하게 끝까지 하자. 반드시 이기자. 특임대 빨리 쏴야 되는데요. 자 기말한 척발 준비합니다. 썼어요. 자 척발. 다시 다시. 이번에 우탄입니다. 잘하고 있어. 자 하나 남았어요. 해병대 하나 남았어요. 아 제발. 천천히 호흡해. 놓치지 말자. 집중해. 명중인가요? 과연? 네. 아. 터졌습니다. 터졌습니다. 아. 마지막 타겟을 제거하는 해병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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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아. 해병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해냈다. 아 우리 팀원들 진짜 다들 대단하다. 너무 잘해줬다. 첫 단추를 좀 잘 껴서. 다행이었고. 저희 네 명에서 하면 뭐든지 다 잘하겠거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착하게 잘 해냈었다고. 하경대 막강하네. 하경대는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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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 대한 답답함과 책감이 너무 심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팀워크에 좀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음. 보여주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았었는데. 답답했습니다. 답답. 대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줘서 너무 고맙고. 저희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게. 가장 아쉽고. 화가 났습니다. 아 너무 아쉽겠다. 네. 기동타격작전. 이번 대결은. 해군과 육군이 대결합니다. 해군이 바다에서만 가한 게 아닌 것을 보이드렸습니다. 남았다. 싸우자. 인기장. 진유탕에서 아무리 헤어져 봤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역시나 우리가 우승. 육군 화이팅. 기동타격작전. 해군과 육군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아 과연. 필승 해군이 뭔지를 보여줘야겠다. 아 원술대원님. 해군은 무조건 살아남을 겁니다. 우리 육군의 저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지상에 온 걸 환영한다. 땅에서 한번 굴러봐라. 아 멋있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가 아니고 지상에 온 걸 환영한다. 지상에 온 걸 환영한다. 지상에 온 걸 환영한다. 지상의 강자 육군. 육군 해군 진정한 라이벌이거든요. 자 육군과 해군의 대결 시작했습니다. 자 철주망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철주망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누군지. 저기서 많이 넘어지네요. 해군 2명이 넘어졌어요. 원초이 신정민. 자 그 사이에 빠르게 질러가는 육군. 육군. 망했다. 육군보다 빨리 나야 되는데.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급하게 안 돼, 급초히. 안 돼, 조금만, 천천히. 야, 우리 바깥쪽으로 가는 게 나은 안 돼, 바깥쪽으로. 급하, 급하. 야, 여기 다 넘어지는데. 우리 땅에서는 해군이 넘어지고 물에서는 육군이 빠지고 이게. 일부 조심, 발부 조심. 조심! 급하야 하지마, 급하야 하지마. 급하야 하지마, 급하야 하지마. 급하야 하지마, 급하야 하지마. 아, 해군 속도가 안 나요, 아직. 이야. 자, 뒤에 좀 많이 쳐져 있습니다, 해군. 자, 가장 먼저 달려오고 있는 육군입니다. 1, 2, 3 대기 다 육군이에요. 와, 많이 쳐져 있네요. 오른쪽! 이게 인코스가 확실히 유리하긴 한가봐요. 자, 육군은 2명, 3명. 와, 이거 육군이 너무 유리한데. 4명 다 빠르게 철주방으로 진입했습니다. 자, 해군 따라가야죠. 자, 해군 따라가야죠. 추월하기가 힘든 길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무조건 잡는다. 아, 이어진 대원. 제가 컨테이너를 제일 먼저 도착을 했는데 장황했나 보다. 그냥 하얀 도화지가 제 눈앞에 있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약간 뇌정지가 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쳐요. 이제 한 번 쳐 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풍족도 안 하는데요. 아, 참. 아이고, 너무 아파. 특이하네요. 정단을. 왜 저렇게 높은데 들어가질 못할 텐데. 저기요? 오케이, 그럼 신정민 대원이 좀 도와주고. 표현미 중사님이 반척조였는데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뭐라도 빨리 해야겠다 해서 이제 해모 잡고 그냥 두드렸습니다. 아, 과연. 표현미 대원이 마지막으로 철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육군 부대원들보다 늦게 도착해서 빨리 이걸 해치워야겠나 이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와, 힘이 좋네요. 표현미 대원이 힘이. 넘어갔어, 거의 다 넘어갔어. 바꿔, 바꿔, 바꿔. 잘하고 시작! 오, 좋습니다. 다음, 다음 초. 아이고. 가자. 옆에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저희가 더 빨랐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었고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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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굴대. 굴대, 굴대. 굴대, 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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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자, 같이. 같이 해야 돼. 박혜인. 딱 봤을 때는 그래도 몇 번 두드리면 부서지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단단해서 좀 놀랐어. 바위에 계란치게 돼. 막판 스포트 전유진. 와, 빠르다, 빨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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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차, 벽. 오케이. 들어가, 가자, 가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자, 육군 들어갑니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자, 들어가자마자. 들어가, 바로. 철창 공략. 한수빈. 아, 안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 이건 조금 시간 걸리겠는데요. 아, 이제 은혜 분이 초대하다. 아, 어떡해요. 네. 아, 대박.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자, 육군과 핵 장사를 먼저 부실까요? 이야, 이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진짜. 아, 노랑, 노랑, 노랑. 좀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교대, 교대, 교대. 철창하다, 효유미. 세게, 좀 더 세게. 아무리 내리쳐도 끄떡이 없는 거를 보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자, 육군도 이러다가 잡히겠는데요. 달려가. 달려가. 제발! 됐어 됐어! 할 수 있어! 나와봐 내가! 박초이님! 나와봐! 원진! 나와봐! 나와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발전! 역시 원초이! 아, 예! 역시 원초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해군이 먼저 나갑니다! 역전입니다! 하나, 둘, 셋! 조심, 조심! 발전시, 발전시, 발전시! 발전시! 역전이다, 역전! 진짜 역전인데! 네! 와, 진짜 길다. 저거 300m 아닌데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니, 천천히, 천천히 하나! 어, 됐다. 이겼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지상에서 지금 해군이! 하나! 셋! 구원하십시오! 어떻게 해, 너무 멀어진다! 뭐야, 총 한 번 못 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점점 멀어져 가는 해군을 보면서 아, 저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아직까지 여기 있지? 아, 큰일이다. 이거 사고다. 이 철창 하나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거 자체가 답답하기도 하고 왜 이걸 안 넘어가는지? 네, 컨테이너에 그냥 갇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 위! 넷! 야, 거리가 이거 차이 많이 나겠는데요? 넷! 하나! 형, 괜찮습니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승장님이 지금 많이 지쳤어요. 나 아직 안 나왔어. 오, 골라, 오, 골라! 여기! 저기 쉬고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오,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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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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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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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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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열었다! 가자, 가자, 가자! 여기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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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지금 차이가 꽤 많이 날 거거든요. 아, 또 빨리 갑시다! 하나! 둘! 하나! 빨리, 빨리! 둘! 하나! 둘! 하나! 둘! 우와! 우와,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따라가기 쉽지 않겠는데요, 거리가. 하나! 둘! 가뜩이나 체력 소모가 심했는데 우리가 저거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진짜 쉽지 않을 수 있겠다. 하나! 파이팅! 잘하고 있어! 금방 잡는다! 해군은 이 거리를 조금 이용해도 되겠네. 아, 너무 낮아. 나 허리 아파. 잠깐만, 잠깐만. 허리 아파, 허리 아파. 안 돼? 네. 나 온다, 온다, 온다. 하나! 나 온다, 온다, 온다. 하나! 잠깐만! 하는 사람도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거든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가자, 가자. 뒤에 박혜인 중사님 무게 생각해야 됩니다. 박혜인 중사님. 박혜인 중사님. 자라! 아, 허리 아파. 아, 허리 아파. 여도야. 제가 군장을 메고 있는 입장이고 팀원들끼리 조금 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허리를 숙여서 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 조금 많았어서 허리도 좀 많이 아팠었고 거기서 조금 시간이 지체됐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자, 육군은 계속 긍정적인 생각으로. 속도 맞춰, 속도 맞춰. 마음이 급했긴 했지만 팀워크가 가장 중요했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올라가는 게 가장 최선의 목표였습니다. 네. 얼마 안 벌어? 가자, 가자. 고기하지 마. 안 돼, 안 돼. 나 팀정민 대원이 조금 힘들어합니다. 아, 왜, 왜, 왜? 아, 미끄러워. 어떡해. 여기 또 미끄러지는데, 지금. 내려, 내려, 내려. 여기가 낮아지니까 내 허리에 무게에 실려. 하나, 둘, 셋. 사실 제가 힘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저 때문에 보급품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열심히 이걸 잡아야겠다. 이 생각만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 자, 그래도 거리가 조금 좁혀든 것 같긴 한데 지금 육군 한 번도 안 주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이에요. 안정감이 있죠. 육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따라갔어요. 아, 이거는 모르는 거다. 가면 갈수록 너무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자, 육군은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미션을 완수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끌고 가야겠다. 다 왔어, 다 왔어. 파이팅!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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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와, 준희 씨네. 자리를 많이 바꾸는데요? 빨리, 빨리. 다 왔다, 저 앞에 있다. 고우! 파이팅, 파이팅! 하나까지! 네, 이게 뭐 시야에 들어옵니다. 어, 좀만 더. 이렇게 쫓기는 입장이 더욱 불안하죠. 네. 가자, 가자.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여기가 진짜 힘든 구간이잖아요. 네, 여기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내려, 내려, 내려. 자, 파이팅. 사격 포인트에 먼저 도달했을 때는 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아, 과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리로 가운데로 와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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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벌써로 끼웠다고? 다 왔어요, 다 왔어요.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안 쉬고 왔나 봐요. 야, 역시 육군. 육군 도끼.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하나, 셋. 둘, 셋. 내려놔.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윗군이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경사 구간을 빨리 극복을 해서 빨리 사격 위치로 가야겠다는 것밖에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도 아직까지는 해군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다 와! 다 와! 다 와! 원초이 대원 준비해야죠. 스나이퍼 초이 우리... 탄창 꺼내줘! 멋있어요. 발 깔려. 올라가 올라가. 이어진 대원님이 벌써 올라왔고요. 뭐가 안 되나? 장애물을 극복하고 오는 과정에서 총기에 흙도 많이 붓고 했는데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빠르게 총기를 정비하지 못하고 거벅거려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와! 먼저 왔는데! 그러네. 이게 또 영향을 미치네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 둘 셋! 다 왔어 진짜! 하나 둘 셋! 거의 다 왔다. 진짜 따라잡을 수 있다. 해군이 사격을 못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야 이러면은... 하나 둘 셋! 끝이! 맞아 맞아! 오케이 이동! 이야... 하... 침착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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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기대했어! 어떻게 해! 와 이거 모른다 진짜! 어느새 육군이 옆에 와서 사격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조금 많이 조급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부터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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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면은... 이거 오셔야 돼. 다시 결합했어요. 자 원초이 그럼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스럽죠. 일단 첫 번째 격발에서 0점부터 맞추자. 그쪽 순서대로 맞춰야 돼요. 자 1, 2번 제거하고 3번으로 가야 돼요. 아... 지금 너무 숨이... 호흡이! 호흡이 아직... 바닥이 좋겠는데? 조심히... 아 첫 발 무탄이었고... 하나 더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 더 있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자 두 번째 아...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살짝 왼쪽만... 네 조금 왼쪽으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사수가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죠. 그쵸. 보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놓친 거 같아요. 아 그러게요? 육군이 거의 다 쫓아와 있는 상황이어서 좀 급해서 쫓기는 심정으로 사격을 했거든요. 아... 진작하게 진작하게 자 이제 육군도 사격 준비를 아니 똑같아요 지금 네. 한 번 안 맞습니다 저도 숨을 고르면 시간이 지체된다 이 생각을 했고 빠르게 0점을 잡아서 표적을 제압할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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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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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빵이야 초이 네 첫 번째 표적이 제거됐습니다. 어... 자 해군이 앞서갑니다. 어떡해 어떡해. 그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문득 그 목표로 갔는데 하나가 깨져 있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지만 전유진 증사를 믿고 바라만 봤습니다. 그쵸. 전유진 아직 사격 들어가질 못했어요. 자세 잡습니다. 천천히 어... 빠르게 격발. 되게 빨리 아... 오른쪽 위쪽 크게 빛나갔는데 근데 괜찮아 얘기만 주면 돼 얘기만 네 자 점절도 가까이 옵니다. 어? 아 세 발 연속 샀어요. 얘기를 왜 안 해주세요? 자 탐착점을 우상탄이야 어 아직도 우상탄 10cm 이야...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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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탄 정확하게 부사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야 이게 사수랑 부사수 호흡이 진짜 중요하구나 하... 하... 좀만 더 아래로 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와... 지금 해군한테 뒤처지긴 하지만 부사수가 이야기해주는 전략을 따라서 빠르게 표적을 제압을 하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조금 낮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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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중입니다. 명중입니다. 자 육군도 첫 번째 표적이 제거 네 나이스! 공점이에요 그러면? 네 공점이야 이러면 다시 통점 오케이 나이스! 아 원초위도 봤습니다 이걸 아 너무 쫄깃해 와 이거 진짜 모른다 아 쫓깁니다 아 쫓깁니다 왜 얘기를 안 해줘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해군 쪽에서는 아 씨 안 보여 아 안 보여 안 보여 나 어떡해 두 번째는 빨리 탄작권을 보고 관측수가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관측수가 아무 말이 없어가지고 탄작점을 찾으면서 사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아... 어떡해... 우탄이야 만전 우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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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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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효진이 앞서갑니다 나이스 우왕 아 찾았어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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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좀 더 와야 돼 아 명중 아 명중 명중 다시 통점 야 관측수 얘기 듣자마자 바로 마지막 하나 자 1위 통점 하나 남았습니다 우와 해군이냐 육군이냐 한 발 싸움 한 발 싸움 무조건 이겨야 한다 이 기세로 가면 아 이거 승산이 있겠다 손이 진짜 머리끼리 손에 땀나 우와 저거 저거 자 마지막 표정 어느 쪽입니까 먼저 썼다 전효진 그 다음 원초이 과연 야 전효진이 맞췄습니다 전효진 역전승입니다 드라마입니다 이거는 최초의 역전 아 두 발의 차이로 아 아 역전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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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거리를 따라 잡고 엄청난 차이를 전효진이 마지막에 역전 진짜 최초 역전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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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뒤집네요 대단하다 진짜 그 눈물을 보고 부담감이 컸구나 네 그만큼 부담감이 큰 상태에서 이 어려운 걸 해냈구나 그냥 대원들한테 너무 고마운 생각밖에 안 들었고 팀에 대한 인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싶어서 노력을 했고 그 미션에서 승리한 것 자체가 이꾼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역할을 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했거나 했으면 절대 느끼지 못할 감정을 느꼈습니다 너무 멋있다 우와 도대체 뭐가 나오려나 감이 안 나오네 진짜 뭐라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여기서 도대체 무슨 미션을 할까 도대체 뭘 할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장소도 이상하고 성어 골판에 아무것도 없어서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첫 번째 탈락 부대가 결정되는 데스매치의 미션은 에? 뭐야? 250kg 목봉 이성전입니다 250kg? 아 목봉 250kg 목봉 이성전입니다 저거 엄청 큰데요? 저거 안 되는데 저거 어떻게 들어요? 저거 절대 안 돼요 당황이 제일 먼저 됐습니다 목봉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250kg 어떻게 옮긴다는 거지? 단순하고 별게 없다 그냥 악바리로 하자였습니다 250kg 목봉 이성전은 세 부대가 동시에 대결합니다 둘 셋 둘 셋 둘 셋 부대원 4명이 힘을 합쳐 250kg 대형 목봉과 연결된 어깨 끈을 이용해 150m의 평지 구간을 이동합니다 이후 30m의 진창 구간 진창 구간 20m의 경사 구간을 극복합니다 아니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냐고 결승선의 목봉의 끝부분까지 모두 통과시킨 뒤 부대 깃발을 뽑으면 미션이 종료됩니다 우와 진짜 아니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가장 마지막으로 도착한 부대는 강찰부대에서 최종 탈락합니다 여기서 절대 떨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집에 가는 건 정말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번에 떨어지면 진짜 마지막이다 아 진짜 준비 우와 이거 진짜 1, 2, 3 컷 자 데스매치기 시작했습니다 1, 2, 3 1, 2, 3 1, 2, 3 1, 2, 3 야 저게 가네 1, 2, 3 끌리긴 끌리네요 와 야 그래도 저걸 끊은 것도 일단 대단하다 해보니까 진짜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하나, 둘, 셋! 가운데서 돌이 끌고 사이드에서 잡아당겨주고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어, 되게 힘든데 빠른데요? 둘, 셋! 둘, 셋! 네 명씩 합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와, 저게 움직이는 게 신기하다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반대가 앞에 들어야 돼 아, 저게 문제죠? 아, 벌썩이에요 아, 너무 타이밍이 안 좋다, 특전사 둘, 셋! 반대가 앞에 들어야 돼 예상치 못하게 걸려서 그때 좀 당황했습니다 반대가 앞에 들어야 돼 가, 가, 가! 둘, 셋! 둘, 셋! 둘, 셋! 됐어, 빨리! 둘, 셋! 둘, 셋! 둘, 셋! 아, 너무 가까워 아, 진짜! 크기! 셋! 앞길을 막네 그러니까 기준 한 번만 자, 가자 둘, 셋! 이게 저 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둘, 셋! 둘, 셋! 아, 나이스! 둘! 자, 다시 둘, 셋! 둘, 셋! 특전사가 초반부터 왜 이런 실현이 특전사에게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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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들어야 될 것 같아 아, 해군도 걸렸네요 해군도 걸렸어 여기가 이미 진창구간 아니에요? 진흙도 많았고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좀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앞에 들어야 될 것 같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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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와도 될 것 같아요 시작부터 도가 떨어졌어요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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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 문제는요?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 아, 특인데 특이인데 빨라, 빨라 아, 화이팅! 자, 혜진이 지금 제일 늦어요 도연셋! 도연셋! 방향! 와, 빨라 빨라. 도연셋! 속도가 없네? 도연셋 빠르다. 도연셋! 방향! 도연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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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땡겨! 도연셋! 도연셋! 파이팅! 도연셋! 이야, 지금 내가 선전합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도연셋! 방향! 저희가 1등으로 가기도 하고 생각대로 잘 되고 있었고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우와... 둘, 셋! 둘, 셋! 둘, 셋! 자, 현재 1등 특임대, 2등 특전사, 3등 해군! 우와, 속도 차이가 엄청나요. 근데 2, 3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네. 하나, 둘, 셋! 둘, 셋! 딱 앞을 봤는데 특임대가 앞서나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좀 약간 조급함을 느껴서 진짜 위약물과 해드렸어요. 둘, 셋! 돌 있다! 둘, 셋! 하나, 둘, 셋! 안에 들어! 안에 들어! 들어!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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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둘, 셋! 길게 1등까지! 여기서 2등을 하는 것도 제 기준 탈락이었습니다. 무조건 압도적으로 1등하고 싶었습니다. 한 번에 길게! 둘, 셋! 김지은, 양혜주가 양쪽에서 끌고 있고 우희주랑 정윤이가 가운데서 지금 잡아당기고 있어요. 둘, 셋! 숙수 끌리는데요? 둘, 셋! 당겨! 둘, 셋! 오, 좋다, 좋다. 둘, 셋! 둘, 셋! 오, 다 따라갔어? 둘, 셋! 당겨! 아, 역전, 역전! 특전사, 역전했습니다. 둘, 셋! 특전사가 가장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둘, 셋! 역전했어, 가자, 그대로 가자. 둘, 셋! 당겨! 둘, 셋! 앞에 한 번. 여기. 아, 해군이. 자꾸 걸리는구나. 계속 흙이 걸려서 더 이상 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들면서 갔습니다. 두는 게 힘들 텐데요. 하나, 둘, 셋! 둘, 셋! 뒤로 조심, 뒤로 조심. 자, 해군이 골팀이다. 다시 갑시다. 바로. 마음이 급해요, 수영이. 바로 출발! 골팀이었기 때문에 좀 다급한 마운드 좀 있었고 빨리 가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박진창이 더 누워, 누워. 봐봐봐, 놔봐봐, 누워, 누워! 끄는데 한 번 힘을 주고 계속 끌어가는 게 조금 빠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봐봐봐, 놔봐봐, 누워, 누워! 하나, 둘, 셋! 오, 뭐야! 뭐야? 원총 팀장님! 이게 초점이었을 때 탄력으로! 우와, 좋아 좋아! 약간의 힘이 좀 긴다! 텅 bin상이 있습니다. 공배기는 창 sinn화ivia. 물을π 이 회사에서 획holm vendließlich apprendre. 바로바로, 바로! 출발! 여기서 밀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또 누워요 또 누워 이거 힘을 힘을 요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힘을 쓰면 되는구나 거기에 합이 맞아지니까 거침없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원초이 팀장 대박 세군이 방법을 찾았어요 확 따라잡았어요 다 따라옵니다 특임대가 점점 특임대까지 거의 왔어요 만치지마 뒤로 누워 할 수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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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임대 따라잡히겠는데 자 가보자 쭉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앞에 가 계속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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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치지마 욕정했어요 해군이 특임대를 따라잡았습니다 좌우로 오른쪽 오른쪽 뒤대가 좀 처지는데요 이러면 초반에 오버피니스였나요 둘 셋 줄 때려라고 이제 떼어 떼어 빨리 빨리 흰 손 잡아 바로 잡아 둘 셋 이어가 이어가 둘 셋 속도가 느려졌어 둘 셋 둘 셋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손들어 나가다가 이렇게 따라잡힌 게 너무 화가 났고 큰일 났다 이대로 계속 벌어지면 안 되는데 무조건 잡아야지 따라잡히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목공 손잡이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목공을 빨리 끌고 가야겠다 9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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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둘 셋 둘 셋 이제 끌어 이제 끌어 가봐 가봐 줄 잡아 줄이도 빠른 것 같아 둘 셋 의견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어떡해 정체가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둘 셋 둘 셋 둘 셋 다 왔다 둘 셋 다 왔다 둘 셋 둘 셋 그냥 가야 돼 가야 돼 진짜 가야 돼 이야 와 진짜 치워하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비슷비슷합니다 둘 셋 맘에 안 남았어 둘 셋 길게 끝까지 그대로 가 말 없을 때까지 그대로 가 조심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둘 셋 둘 셋 같이 가야 돼 저기 차려 지금 좋다 지금 좋다 지금 좋다 아이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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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어 와 아 여기 오르바디야 좀 들어야 돼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그대로 가 그대로 가 여기 흙 잡히면 가는 거야 직인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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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끌어 들어 둘 셋 하나 하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직인들 할 수 있어 둘 셋 지고 싶지 않다 우리가 떨어지는 첫 번째 부대가 돼서는 안 된다 힘을 내요 둘 셋 둘 셋 셋 계속 끌어봐 계속 끌어봐 앞에 오케이 하나 둘 셋 엉덩이 있어 유리야 조심해 하나 둘 뒤에 조심해 발 조심 이제 진짜 진창 구간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야 여기가 최악입니다 어떡해 어떡해 와 이거는 둘 셋 좀 들어야 돼 들으면서 인창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둘 셋 하나 자 여기서 이제 바꿔 하나 자 여기서 바꾸봐 이제 바꿔 자리를 바꾸네요 양옆! 양옆! 확실히 이게 혼자 든다고 해서 통과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서 포지션 한번 바꿔보자 두 명이서 같이 자 이거 바꿔 자 둘, 셋! 아참, 아씨 아참, 아참 아참, 아참, 아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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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지지하기도 힘드니까 힘을 100% 쓸 수도 없죠 그러니까 아참, 아참 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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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 아참, 아참, 아참 어, 그러니까 발 디디고 서 있기도 어려워요, 지금 자, 잡고 둘, 셋! 아아, 아참 둘! 아아, 아참 둘! 발도 푹푹 빠지고, 발도 안 나오고 우와 허리는 아프고 아, 진창 구간에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 진짜 안 간다 와, 여기는 거의 저착체처럼 붙을 거라서 둘, 셋! 둘, 셋! 좀 들어야 돼, 들면서 둘, 셋! 드는 타이밍에 가야 돼 그렇지 들고, 땡이고 들고, 땡이고 우이진 대형 좋았어, 작전 둘, 셋! 구해줘! 들어와요! 둘, 셋! 하나요! 둘, 셋! 막혔어 아, 막혔어 하나요! 간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다시, 오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아, 잠깐만 발 바꿨어 이야, 걸렸다 이제 힘이 많이 빠졌어요 와, 이거 이거 30m 가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진짜 밑에 와, 진흙이 쌓이고 있어요 앞에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드는 것도 진짜 어렵겠다 생각보다 큰 볼도 많았고 진흙이 아무래도 앞에 쌓이다 보니까 손잡이로 들어서 움직이는 그 부분이 생각보다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우와 가, 가, 가! 한 번만 더! 뒤로, 뒤로! 둘, 셋! 빨리! 들어야 돼 이대로! 둘, 셋! 자, 특임대 따라갑니다 특임대도 진창입니다 둘, 셋! 은흥이다! 자, 잡자 아, 끄라! 끌어! 둘, 셋! 무조건 따라가자 무조건 잡아야지 둘, 셋! 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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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금대 할 수 있어 야, 엉덩이 눕혀 으앙! 가래! 가, 가래! 셋! 파이팅! 셋! 화이팅! 셋! 오й! gü! 자, 우리 거리가 조금 돕혀든 것 같긴 한데 저희는 많이 따라갔어요 가자! 하나, 둘, 셋, 갑시다! 이러면 쫓기니까 더 불안하죠? 아, 또 박혀. 나랑 바꿔, 바꿔. 내가 들게. 앞으로 가. 어, 원초이. 벌려왔는데. 여기서 차가위를 벌리지 않으면 진짜 잡히겠다. 하나, 둘, 셋! 와, 힘초이!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리를 벌려놓고 목봉을 가운데로 끊는 전략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너무 멋있다. 자, 현재 1등 특전사. 2위 해군, 3위 특임대. 둘, 셋! 야근, 야근 가자! 나이스! 나이스! 가자. 이 악놀고 가자! 파이팅! 하나, 둘, 셋! 여기 있을 사람들 아니잖아! 악박대한다고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정신력 싸움이다. 힘은 솔직히 다 털릴 대로 털렸고 미친 사람들처럼 한번 이 악놀고 가보자. 저기만 가면 깃발 흔들 수 있다. 어, 특정사 거의 다 왔습니다. 저 앞에 깃발이 있어요. 하나, 둘, 셋! 같이, 같이! 셋! 아, 멈췄어요. 어떡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아악! 털득했어, 털득했어. 우와, 특정사. 다 왔어! 거면 좀 보인다! 둘, 셋! 아악! 유리야, 우리가 뒤에 더 도와야 해. 다 왔어. 신탁하게 마지막까지. 둘, 셋! 아직 끝날 때까지 아니야? 다 왔다, 다 왔다. 거의 다 올라왔어요. 둘, 셋! 둘, 셋! 오케이. 끝까지, 끝까지! 세 번만 가자. 들어야 돼, 여기. 줄 넘어야 된다. 줄 넘어야 된다고! 줄 넘어야 된다고! 땡겨! 와, 됐어, 이게. 둘, 셋! 이제 끌까, 다시 끌까, 그냥. 자, 이제 끌어볼까. 자, 목공이 다. 라인을 통과해야 됩니다. 둘, 셋! 통과. 나이스, 같이! 나이스! 오! 1점을 통과했어. 둘, 셋! 통과. 나이스, 같이! 나이스! 같이 가, 같이 가! 특정사 됐어요, 이제. 깃발을 뽑으면 됩니다. 둘, 셋 해볼겠습니다. 둘, 셋! 자, 나이스! 아, 진짜 못생겼어요. 자, 나이스는. 고생했어. 아, 특정사는 살아남았습니다. 짜릿하겠다, 진짜. 진짜 안 되는 걸 되게 했네요. 아, 좋다! 진짜 이 약물고요. 우와. 처음 본 미션 때 리더의 미흡한 부분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안 오게도 할 수 있었는데 너무 미안했고 데스매치에 우리가 잘 이겼으니 더 파이팅해서 다음 미션 때부터는 착장사의 이런 위상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데스매치에서 너무 멋있었어요. 하나 둘 셋! 아직 남았어! 가자! 둘 셋! 다 왔어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해군대와 특임대 둘 중에 한 부대가 탈락합니다. 해군은 경사 구간에 있고 특임대는 진창 구간에 아직 있습니다. 몰라 몰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힘들어. 교대 교대 교대! 하나 둘 셋! 뭐야? 걸렸어. 뭐가 걸린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걸렸어. 아하필! 아하필! 다시! 하나 둘 셋! 계속 매트도 같이 움직여? 하나 둘 셋! 패스 좀 많이 들어야 할 것 같아. 하나 둘 셋! 와아. 셋! 아악. 아악. 아. 뭔가 잘못됐어. 아. 진짜. 아. 위기입니다. 그럼 또 특임대 몰라요. 역전할 수 있어요. 쟤네 안 움직인다. 괜히 힘 빼고 있다. 해군. 가자. 해군이 계속 경사 구간에 있는 걸 보고 여기서 따라잡자 역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힘 나요, 저런 얘기 들으면 김아라는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에 더 많이 힘을 내네요 아, 시X 아니, 안 씻을 겁니다 마시지 마, 안 맞다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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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퇴, 퇴, 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퇴, 퇴, 퇴 하자, 하자 아직 2등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꺾을 수 있다 2등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punkt 1 4, 4, 1 4, 5, 5, 6 김아라는 절규 둘 셋 둘 셋 셋 텐션 둘 셋 오 올라왔어 됐다 됐다 됐어 특임대도 이제 경사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차이가 이 정도면 아직은 역전 충분히 가능하죠 쫓아온다 하나 둘 셋 쫓아온다 지금 해군이 위기고요 육군과의 대결에서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육군과의 대결에서도 그렇고 뭔가 안 보여요 한 끝이 잘 안 풀려요 한 끝에 안 풀리는 게 있어요 하나 둘 셋 이게 지금 또 반복되나요? 매트에 걸려가지고 더 못 올라온 상황인 걸 인지해서 그때부터는 매트 위로 넘어가지고 통나무로 얼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해 파이팅 둘 셋 둘 셋 둘 셋 간다 둘 셋 끝이 끝이 하나 둘 셋 됐다 됐다 하나 둘 셋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나 둘 셋 올라갑니다 바로 이게 해군의 정신력이다 바로 이게 해군의 정신력이다 가자 둘 셋 오 올라갔어요 제 몸이 부서지더라도 무조건 우리는 이겨야만 한다 둘 셋 둘 셋 둘 셋 대박 조성은 대원 가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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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진짜 대한민국 해군 특임대 이거 어떻게 될까 통과 통과 뭐 통과 어떤 팀이 통과를 했어요 해군입니다 해군입니다 해군이 두 번째로 통과합니다 해군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한참 그 기 deadly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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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필 하필 하필 해군 생금од정 하필 하필 고생했어 나 깨진다 우와 대단하다 다진마 구보 한번 할게 둘 셋 하나 쏟아 이다! 이다! 너무 고생시킨 거에 대해서 위안하고 해군의 강철무대는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 정신 차리고 결승까지 갑시다 다행이네요. 징크스가 생길 뻔했는데 해군이 역전당하지 않고 특임대를 꺾었습니다 프리, 포트! 조성훈 대원 끝이에요? 안 돼 특임대가 첫 번째 탈락 부대로 결정됐습니다 어떡해 끝까지 한다고요 슬프다 할 수 있어 끝까지 하자 끝까지 하자 끝까지 한다고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자 특임! 하이팅! 하이팅 가자! 저기 탈락 확정됐는데도 계속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있어요, 군인은 사실 힘이 엄청 빠질 텐데 기운도 빠지고 둘, 셋! 하이팅 둘, 셋! 하이팅 일단은 주어진 미션은 완료를 하자 라는 생각에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이팅 임무를 완수해야 되니까 빨리 가야지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와... 둘, 셋! 가시지 말고 가자 둘, 셋! 하이팅 둘, 셋! 하이팅 셋! 하이팅 하이팅 아.... 하이팅 아... 힘이 다 빠졌어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미 체력이 바닥났어 하이팅 아 Compact 하아 끝까지 가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였어 어떻게 해야 되지? 정신을 계속 잃었던 것 같습니다. 가자. 빨리 끝내자. 가자. 죽임대, 파이팅! 준비. 죽임대, 파이팅! 파이팅! 죽임대, 파이팅! 아이고. 죽임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다. 와... 끝까지 하자. 됐어? 준비 완료. 둘, 셋! 가자! 좋지! 가자! 그렇게 하나하나 가면 됩니다. 둘, 셋! 아, 쉬지 말고 가자. 둘, 셋! 아... 승인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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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셋! 파이팅! 할 수 있다! 가자! 쓰러지는 안이 있더라도 우린 끝까지 간다. 아... 진짜... 승인들, 파이팅! 그대로 가! 둘, 셋! 승인들, 파이팅! 둘, 셋! 쉬지 마, 쉬지 마! 둘, 셋! 아! 쉬지 마! 승인들, 할 수 있어!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동갑! double-ıH Tout D pengan 넷이 다.. 다 같이 뽑자. 가자! 자 같이 birds.. rest, rest! 다같이!! 1, 2, 셋!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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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가야해. 나이스! 끝났네. 데스매치. 250kg 목봉이성전이 종료되었습니다. 강철부대 첫 번째 탈락부대는 특임대입니다. 와... 탈락한 특임대의 마지막 소감을 듣겠습니다. 함께 미션을 수행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대의 패배 요인이 그냥 계속 저 자신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한 저 자신. 저희 팀원들... 어디까지 갈지 몰랐던 다 훌륭한 인원들인데... 그냥 속상했습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거나 보여주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았었는데... 보여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 저희 특임대 요원들이 각기 다른 부대에서 모였기 때문에... 임무 수행을 하면서 각자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 통합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크고...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 부분이 문제는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가θjach을 문제될지요?